Q. LPL, LCK 되게 자주 만났네? 어제도 계속 만났는데? 아 맞아 미드 애니 상대로 좋은 게 오리아나였지? 오리아나를 요새 안 해가지고 오 X됐다 어? X될 거 같은데? 플래시 좀 빨리 쓰지? 아니 플래시 왜 이렇게 늦겠어? 빨리 집 까야겠다 누구 킬이야? 애니킬이네? 아 예반데? 돌 하나 더 사올랐나? 인장에 포션 하나 음 어? 네 아이템 밀린다고 딜굴을 아예 안 하면 일단 카직스야 괭을 못 와 대교를 잘 해야 돼 아 안 한 거 같은데 괜히 찍었다 이거 그냥 라인만 미네? 아 이런 게 더 무서워 라인만 미는 게 어? 어? 음 흐흑흐흐 은 아 맞파밍이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잘 손해같은데 어 애니도 푸시 꽤 빠르네 이거 끊을 수 있나? 안되겠다 이걸 태우자 아 애들이 너무 골고루 때려가지고 별로 죽지도 않았네 두 마리 어? 아 아 너무 약한데? 아 들켜버렸죠? 뭐야 이거 와 이걸 그냥 들교환했으네 티벌을 완전히 눈치채고 있는 그건데? 이거 지켜줘야되지 않을까? 이거 털리고 있겠다 어 지나가고싶은데 어 우리 턴 완전 터졌네 아 아 뭐야 마우스 계속 미스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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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파밍 하면 음... 벨트 사왔네 애니도 풀 서로 풀 교환하면 봉 풀주라 내가 이득이지 내가 더 빨리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 풀 없으면 다른 라인 로빙 잘 안되고 근데 좀 무섭네 시야가 하나도 안되서 리신이 다른 라인 개입 안해서 플래시 있을텐데 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빼야돼 그리고 발고 있어 상대가 아닌데요? 응 음 음 음 개꿀인데? 오우 리신이 바로 아래로 안 내려가가지고 망해버렸죠? 날 잡으려고 하다가 날 잡으려고 해 빨리 바텀을 가줬어야지 머리 잘 존나 잘 컸어 보내줄까? 아 이거 Q로 견제하면 만화 없어서 밀지를 못하는데 내가 보내주자 신발부터 사야겠다 물이 없어 누나 물 아 지금 내려갈 것 같은데? 제발 한번만 빼줘 불러먹는구나 불러먹는구나 불러먹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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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불러먹는다 roz 오 이거 뭐야 왜 이거까지 밀지? 2차까지? 나 궁 10초 이거 다 잡겠다 그렇게 죽으면 못 잡는데? 이쪽으로 오지 자야 아 이렇게 조여져서 하면은 아니 이렇게 조여지면 안되는데 우리가 뭉쳐 있어야 되는데 어 좀 아쉽네 우리가 이기는건데 애니가 소라카 잘 물어서 아쉽네 아쉽네 음 흠 여기 리신도 있지않나? 있네 어 이거 먹자 안되나? 용 치진 마 치는건 아니야 아 돈 한번 써야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꼬라카만 보고 있네 이 새끼들 완전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? 뭐야 죽었어 자야? 자야 죽으면 안되는데 어그로를 내가 좀 소라카 대신 앞에서 많이 끌어야겠다 상대가 소라카 노리는게 어그로는게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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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흐흠 이걸 시야용으로 한번 킬까 그냥? 다 가는데? 일단 이거 막을게 아니 존나 세다 보이더라 굉장히 강력하구나 아 까비 리신 음파 상당히 매서워 으흠 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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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블라디 툴 있지 않나? 블라디 툴 타고 뭔가 버스트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네 어어? 저건 뭐지? 아 못 잡겠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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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드를 빨리 올려야겠다 으흠 으흠 왜그래 외바잖아 그런 플레이는 너밖에 안 돼 카즉스야 우티머니 따라가줄 수 없어 그런 건 터진다 터져 이거 애니궁도 없는데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 소라카 궁받고 소라카 힐 받으면 되니까 자야는 레이드 있어서 에너지도 차네 소별? 저거 더 막아야지 아니 아니 갱플이 그냥 끝까지 막아야지 왜 안 막아 갱플 그냥 죽더라도 앞에서 계속 막으면 되는데 얘네가 갈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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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대 발음 왜이렇게 느리냐? 이거 먹힐 줄 알았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